안녕하세요 이건희입니다. 3월 23일, 지금 현지 시간은 오후 1시가 조금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K리그에서 함께하고 있는 K리그 랜선 크루 K리그 선수들과 함께 100일 동안 홈트레이닝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도 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한 번 100일 다 할 수 있을라나요? 아마 한 반 정도 해도 대단할 것 같긴 한데 오늘부터 100일 동안 K리그 선수들과 함께 K리그 랜선 크루로서 이 런던에서 한 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K리그 랜선 크루 1일차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김민우 선수가 김민우 선수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번 연결해 줄 것 같습니다. 큰 걸로 봐야죠. 큰 걸로. 네 코어 부시기. 1080 HD 파일 사진을 봐야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고 팬들과 통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잘 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조금 안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무개 스무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이거 하시면서 셋 코어를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홉 그리고 여섯 또 어느 정도 같이 해주시면 일곱 여덟 여덟 아홉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오 넷 네넷 열다 Playing 5k만 더 icherung 클less 아홉 아니 아홉 자, 다음 동작은 다운 플랭크라고 해서 쉬어야 돼. 오휴. 다음에. 어? 어? 이런 식으로. 팔을. 내렸다. 내렸다가 해주시면. 딱. 이거 하실 때에도. 코어를 잡아주시고. 최대한. 모든 게 없게 해야 되는데요.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호흡은. 오우. 아까 처음 운동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힘을 쓸 때 호흡을. 내쉬어 주시면서. 하.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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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까지 오거든요. 네. 여기 눕고요. 아. 정리해야겠네. 10개씩 하겠습니다. 아. 2. 3. 다시. 다시 해주세요. 오우. 이거를 몇 번 반복하라고요? 네. 충 catast Bakak , 2. 자, 두세 번. 반복하니까. 저는 두 번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전에 다시. 하. 20개 있으니까 10개만 할게요. 아 이렇게 또 아 자 아 일단 여기 보면 너무 힘들다면 횟수를 조정하셔도 괜찮다고 했고 어려운 동작이 있으면 가능한 동작만 하기로 했고 5분은 꼭 채워달라고 했거든요 하 네 오늘 이쯤에서 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8분 아 잘 안나오나 네 8분 40초 됐습니다 인정을 하구요 네 K리그 랜슨 크루 일단 랜선 K리그 랜선 홈트레인은 여기까지 1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후 오우 오우 오우